오늘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나 오늘 괜찮았죠? 노력 많이 했는데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좋다 정희씨한테 칭찬 들어서 올라갈게요 목욕물 받아 놓으라고 했어요 피로 풀어요 고마워요 결제 받으러요? 정남이가 결제 핑계로 내방해온걸 은희씨가 어떻게 알아요? 도청 여부 확인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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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력해줘서 고마워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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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? 고맙단 소리 들으려고 내가 널 사랑하는 줄 알아? 언제까지 노력만 해야 돼? 왜? 왜 난 노력만 해야 돼? 왜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야? 응? 왜 아닌 거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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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